아 안녕하십니까 이번 에블컷은 패덤 6회차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방울 속은 딱 하나 먹었네요 어 하나 먹었구요 잼스톤은 209에서 몇이죠 256 256이면은 47개 정도 먹었네요 몬스터는 327897 한 8만마리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메소는 아마 조금 섞여가지고 아마 3억 얼마 정도 먹었을거에요 그렇구요 확실히 다른 맵보다 조금 낫긴 하네 그치 아 템 무엇이 팔렸는가 한번 오도록 할까요 아 파푸니로 이런 쪽이 많이 팔렸네요 아 7억 정도 아주 좋습니다 14자리나 남았네 아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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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